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폴란드 작가의 그림입니다.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렸지만 또 다른 독재자가 반복해서 일어나서 결국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분열랑국시대 3기 17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랑국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봤던 그런 그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왕이 생겼고 어리석은 왕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더 어리석은 왕이 일어나서 결국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바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의 관계는 처음에는 경쟁관계였다가 이후에는 화해 관계였죠. 그러다 이제는 예후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남북은 단절시대를 맞게 되고 이후 점점 남북은 쇠약해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을을 심판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바을 숭배의 가장 원흉이었던 이세벨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 아합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그의 자식이었던 요호람 요호람 왕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 걸려들었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놀러왔다가 함께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후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바을 제사장들을 다 모아다가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을 신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결국 이 바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라였죠. 아달라가 이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라지고 나자 남왕국에 남아있던 모든 왕자들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요아스였습니다. 요사바 제사장이 빼돌려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9살 정도가 되자 요사바 제사장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라를 죽이고 권자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후가 이 오무리 왕조를 끝장을 낸 사람입니다. 멸문지야를 시켜버렸어요. 오무리 왕조에 남아있는 모든 자손들까지. 그런데 남유다의 쿠데타를 통해서 통치를 잡은 정권을 잡은 아달라는 바로 이 오무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가문을 멸문지화 시켰던 예후 왕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레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이후에 남북관계는 철저히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단절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남북이 분열되어서 서로 쇠퇴해 가고 있는 가운데 북방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죠. 아람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고요. 이후에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드디어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침략해서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리아 팔레이스타인까지 침략해오게 된 그 첫 번째 전쟁의 바로 BC 853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아시리아 군사들은 세계 최초의 기마 제국으로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기도 했고요. 공성전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기로 유명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뚫리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껍질까지 베끼고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883년에 아시르나니팔이 갈라에서 새로운 수도를 창관하고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853년에 삶안에서 3세가 드디어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시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서부연합군들 그러니까 팔레이스타인과 시리아에 있었던 지역의 나라들은 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싸우고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서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게 되는데 이때의 전투가 카르카라 전투입니다. 이때는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살만에세 3세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천의 전차와 1만의 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합의 국방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십몇 년 뒤에 다시 살만에세 3세는 침략해오게 됩니다. 이때 시리아가 뚫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뚫려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벨리스크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합 왕조가 오무리 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예후 혼자서 이 아시리아를 막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지역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지족들이었던 우라루트가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막느라고 아시리아는 60년 암흑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잠시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머뭇거리고 있을 동안에 잠깐의 번영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게 되는데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메세까지 회복했고 하마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함 2세고요. 번영기. 이때 여기가 하마 지역입니다. 길라나무까지 가져왔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북방지역 시리아 위쪽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번영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었는데요. 우시아 왕은 자그마치 5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장수 통치를 하죠. 이때 엘라지역까지 첫 남단까지 영토를 회복하고 블레셋까지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역 B18세기의 여로보함 2세와 우시아가 통치했던 영토를 합치면 솔로몬 왕국의 영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영했던 기간이었죠. 그런데 번영했지만 굉장히 사치스럽고 빈부격차가 심했고 우상송배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번영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곧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라잡아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로보함 2세 말기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제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우상송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바로 바할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할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인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부기스라엘의 선지자가 또 있으니 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관심은 호세아는 주로 우상송배 제2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모스는 3.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이지 않는 강같이 흘기할지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두 선지자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적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은 모세의 관점이죠. 모세 바로 율법의 관심입니다. 율법의 관심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강조점은 첫 번째가 우상송배입니다. 우상송배를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아모스는 율법의 한 부분인 공평과 정의를 강조한 것이고 호세아는 또 다른 한 부분인 우상송배를 강조한 것이죠. 이 두 선지자 모두 다가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최초의 이방인 성교사 바로 최초의 세계 성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시기 당시 아시리아는 당연히 원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아의 정교가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온 세상 보편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보편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열망국 3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조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왕조는 쭉 살펴보면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별로 한 번밖에 없죠. 바로 아달라 아달라 6년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번 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윗 왕조가 다윗의 피가 다윗 왕조의 피가 쭉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런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왕들입니다. 대충 12명의 왕들 중에 6명의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50% 정도는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조는 좀 독특했죠. 북왕조는 계속 정련이 일어납니다. 여러부함 2세는 24년 바로 24년 만에 왕조가 바뀌게 되고요. 바사왕조는 26년 만에 그리고 시무리는 7일 만에 다시 쿠데타로 죽게 되고요. 오무리 왕조가 좀 깁니다. 4명의 왕 아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약 한 5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합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요. 요오람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쿠데타로 또 예후가 정권을 잡게 됐죠.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장시간 통치를 했었는데요. 요오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번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리아 왕은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로 요오로보암 2세 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네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잠깐의 번영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왕조는 반복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5명의 왕들 중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4명의 왕이 쿠데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